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버터 연유빵 키티쿠키 팡도르빵입니다 가격은 3,500원, 2,500원, 4,200원 음료는 우유에요 잘 먹겠습니다 좋은 아이스크림 매콤해 많이 나는 아이스크림이 되어서 내 난 아이스크림을 비벼 känna였거든요 크림이 정말 맛있어요 크림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요 추가 파우더도 많아요 빵이 푹신푹신해요 가게마다 팡도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오 마이크 그래도 이거 먹을게요 오 마이크 오 마이크 너무 좋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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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링 쿠키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.. 음... 버터향이 굉장히 좋아요. 빵은 살짝 질긴데요. 쫀득하기도 해요. 안에 크림. 안에 크림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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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크림에 연유를 넣으셨나봐요. 그래서 달달해요. 그래서 달달해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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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음...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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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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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